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러분 삶을 살더라도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나 또 개인이 깨어있지 못하고 좀 생각이 깊지 못하면 항상 어떤 사기사건 같은데 인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귀하게 오랫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도 항상 선전과 선동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항상 의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인간은 변변하게 좀 반듯한 친구인가 아니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방영했던 자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선전선동에 잘 놀아가게 되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서구 역사에서 보게 되면 나치점을 경험했던 그 똑똑한 독일 민족이나 이탈리아 민족들이 나중에 2차 세계된 패전 이후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오늘 한신문에는 젊은 기자분이 민주당이 청년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청년세대를 진짜 약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참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적어놨으면 젊은 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개인이든 어떤 세대든 간에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럼 약탈의 대상이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젊은 기자분의 이야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30 청년자담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1 포기를 하냐. 발언으로 노인 비하를 일으켰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환사나 여름 했던 사람들이 표현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주의지 누구는 반표 받고 누구는 반표 이상 받고 그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아무리 적흥적인 발언이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김은경 씨는 청년은 놓칠 수 없는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기자가 박상기 기자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당신들이 청년세대 함께 해준 게 뭐가 있노.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현저하게 높이는 1배군 당신들이 뭘 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 대신에 부담만 잔뜩 떠 넘겨왔고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50조원 1000조원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이 어떻든 권력을 잡고 그것을 영속적으로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도 차이면에서 더블당이나 국힘당이나 무슨 그게 크게 차이가 있냐. 국힘당도 불만이 많지만 최소한 품격을 따지게 되면 더블당보다 조금 높죠. 아예 내놓고 뭡니까. 그렇게 해먹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항상 지금 국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 빚을 늘려서 썸썸이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재정준칙 법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 지금 하는 목표는 뭡니까.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획예산 장관을 지낸 장병환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그걸 했네요. 의원생활을 했는데 재정준칙 법지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과제를 선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미래시대의 희망을 약탈하는 것이다. 요즘 또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고 입으로야 국가나 국민을 생각한다 이렇게야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표를 또 얻지 못하면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이런 표 뺐으면 되는 거죠. 편하게 그렇게 해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하나도 무리하거나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훔쳐왔는가가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가능성은 그냥 바늘귀에 이런 낙타 집어넣는가와 똑같은 거죠. 정신을 영원히 못 차릴 겁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갤럽 연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젊은 기자분이 민주당 지지율이 29%고 20대 지지율은 22% 30대는 27%인데 이런 것도 뭐 전혀 뭐 이렇게 거리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론도 다 조작하면 되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국민들이 싫어하더라도 지금 집권 세력이 싫어도 민주당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던 청년 세대의 정치 혐오와 한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이 싫어하든 혐오를 하든 반발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면 되니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그냥 여론 조작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소의 10%를 훔칠 건지 20%를 훔칠 것인지 100장당 20장을 훔칠 것인지 30장을 훔칠 것인지만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달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얼마든지 득표소 조작하게 되면 남은 한 2년 6개월 동안 윤석일 정부가 꼼짝없이 여러분들 그냥 손발이 묶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무능한 여러분들 국힘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2027년도에는 더 화끈하게 2022년도 3구 대통령성처럼 눈치 보면서 이러면 하다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때는 화끈하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한 25% 정도 조작가를 적용하게 되면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100장당 선거구마다 25장을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아마 제가 선거 방송을 접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때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아마 본인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가장의 생각이 짧으면 그러면 참 식솔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못하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그냥 자식들하고 고생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고생길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가 살아있으면 잘못하면 권력을 교체할 수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이런 선거 시스템이 개혁이 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들이 뭐 그냥 뭐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고 국민들을 그냥 약탈의 대상이나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데 익숙한 정치인들에 놀아나지 않게끔 참정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필이 된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